파이코인 좋은 소식 가져왔는데요. 파이네트워크 출시가 준비 완료됐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분산형 금융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시다 라고 나오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테스트넷2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정말로 출시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것인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파이네트워크가 이번 연도 안으로 오픈메인넷에 출시가 되고 우리가 희망하는 화폐가치로써 파이코인을 사용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지 굉장히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용 좋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 먼저 안내 드리려고 해요. 이 비트토렌트 코인을 무료로 전송해 드리는 이벤트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없고 부담도 전혀 안 가지셔야 되는 이벤트 제가 채널 발전을 위해서 제 사비로 진행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비트토렌트 코인을 무료 전송해 드리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 확인이 필요하겠죠. 다급적이면 업비트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최대 5천만 개부터 100만 개까지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서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100% 다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부담없이 참여해 주시면 된다. 그 점만 기억해 주세요. 다 참 그리고 무료로 진행한 이벤트인 만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좋아요 버튼만 하나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 데에 힘을 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 적고 휴대폰 번호 티대자리 여기 적어주시면 자점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송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이네트워크가 오픈메인에 출시를 하기 직전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코어팀도 테스넷 툴을 업데이트하여 이전 버전을 개선하고 메인 앱과 이전 테스넷 반복해서 누락되는 필수 구성 요소를 통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의 큰 도약을 의미하며 테스 단계에서 용구적이고 운영 가능한 암호화폐로의 전환을 의미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는지 그 의미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오픈메인에 출시라는 부분인데 준비가 지금 거의 임박했다라는 거고 이제 직접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요. 테스넷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파이코인이 굉장히 기대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로 부상해서 투자자와 일반 사용자 모두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진짜 개정에 대한 강조인데요. 당연히 부정행위, 버그, 악용, 복제에 대한 관여하는 사기성 개정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할 거다. 그래서 진짜 개정에 대한 부분만 진행을 해서 신뢰를 육성하고 자신 있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걸 두 번째 의미로 잡았고요. 완전한 분산화, 이 분산금융은 디파이잖아요. 이 완전한 분산화화를 통해 가지고 원칙에 기반을 두고 체그룹인 노드 참여를 위해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보안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촉진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래소와의 연결성, 정말 중요하죠. 거래가 진행되면 백서거래소도, 중화거래소도 모두 연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동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갑작스럽게 상장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블록체인으로의 게이트웨이를 개방함으로써 파이 생태계를 강화하여 플랫폼과 원활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통화로서의 유용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게 네 번째 요소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덱스거래소와 중화거래소를 통해서 파이 코인이 거래가 된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환경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갖냐 했더니 운영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캐주얼 참여자부터 노련한 투자자까지 다양한 사용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파이 코인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계속해서 거래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보안과 분산화에 대한 강조는 사용자가 점점 더 투명성, 금융거래에 대한 통제력을 요구하는 암호화폐 공간이 증가하는 추세와 일치한다. 그래서 파이네트워크는 경험과 보안을 우선시함으로써 신흥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겠다. 어떻게든 암호화폐에 어떤 하나의 혁명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전한 시스템, 완전한 부산화에 대한 헌신, 고래소와의 연결 계획으로 파이 코인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선도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더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개인 돈 사는 금융에 전개되는 혁명에 참여하고 관여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기사는 마쳤는데 정말로 이제 임박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충분히 좋은 소식을 전해준 뉴스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비트토렌트 코인 무료로 전송해드린 이벤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위 전화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코인 주소까지 같이 좀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럼 제가 최대 5천만 개부터 100만 개의 비트토렌트 코인을 여러분들 지갑으로 무료로 전송을 해드리는 이벤트고요. 영상 보시고 좋아요 버튼만 한 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벤트 참여 완료하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 적고 여러분 휴대폰 번호 뒤에 내 자리 이러면 제가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